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할 수만 있다면 어떤 도움이든 드리고 싶어요 I'll give you all the help I can 제가 방금 말한 영어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 채셨나요? 그럼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게요 건네주다 혹은 제공하다 라는 뜻의 영어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동사는 give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 give and take 할 때 쓰는 그 단어 give죠 같이 발음해 볼까요? give 아주 좋아요 영어 동사는 시대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뀝니다 오늘 배울 동사 give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죠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그래서 give가 gives로 발음이 바뀝니다 같이 해볼까요? gives gives 그는 주다 he gives 그녀는 주다 she give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그럼 뒤에 e가 떨어지고 ing가 대신 붙어요 그러면 give가 giving으로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giving giving 건네주는 중인 거죠 뭘 주는 중 그 행위 중간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I am giving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과거형이죠? gave 모양이 완전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gave gave a 발음이 정확하게 나야 합니다 줬다 과거형일 때는 he gave she gave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바뀌는 걸 봤는데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건네주다 혹은 주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give 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gives give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giving giving 과거일 때는 gave gave 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today's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서 바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돌려줘 blank it back 라는 문제죠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인 give죠 명령어로 give it back 돌려줘 라는 문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give it back give it back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다 자, she blank she blank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나를 껴안았다 he blank today is my birthday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my mom gives me a present 엄마는 나에게 선물을 주다 my dad gave me a hug my dad gave me a hug and I am giving out candy 자, 원어민 발음 들어 볼까요? today is my birthday my mom gives me a present my dad gave me a hug and I am giving out candy